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어제도 기시다와 바이든 간의 미팅에서 한반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공식으로 발표했던 내용에서는 그렇게 알맹이나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북한과 중국의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게 일단 궁금하고 지금 푸틴의 시아 방문은 날짜만 남은 것이고 확정된 것이란 말 생각이라고 봐지는 것이고 기사의 방북관에서도 열려있죠. 관심을 표명했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그래 괜찮다. 너희들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우리한테 좋은 쪽인 것 같다. 몰라면 와라. 그리고 여러 번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기시다 미국을 가서 바이든을 만났고 바이든은 가을 선거 준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권 그리고 가자권을 정리를 잘해야 되고 지금 뒤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열세를 만회할 기회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구조적인 지금 얼개죠. 그런데 거기에 북중회담 건이 갑자기 나왔다. 그러더라면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이냐. 북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틴이 방북을 하고 시진핑과 또 기시다 방북을 하고 또 시진핑과 김정은도 만난다. 그러면 이게 거의 올 전반기 내지는 하여튼 비싼 시기네. 올해 내에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것들이 다 발생을 한다. 갑작스레.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예외적인 일이고. 이 미팅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다 승사된다. 이러면 한반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한국은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이거는 미국이 컨트롤하는 부분에 들어있다. 담대한 구상 이야기. 전 세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해놨던, 약속해놨던. 담대한 구상의 실현만 요구하면 되다.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런 자초지정을 한번 따져볼게요. 제한적인 정보만 있기 때문에 가능성. 큰 틀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열기는 이대로 현재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TN의 두 기사가 이틀 전에 나오고 또 어제는 나온가 오늘인가 하나 나왔어요. 중국 서열 3위에 북한 방문에 대해서. 그런데 두 보도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도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걸로 분석할 건 아니고 아울러스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긴 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자, 그래서 3위를 보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75주년 기념이에요. 수교 기념. 그래서 지난 5년 전에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요번에 75주년이니까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갑자기 중국의 넘버3가 갔다. 예전에 낸시 펠로시 왔을 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낸시 펠로시가 넘버3 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부통령. 유고시 권력 승계 순서가 그렇죠. 하원의장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밖의 높은 인사가 왔다. 갑자기. 그것도 김정은의 훈련은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새 바뀐 상황 때문인지 중국이 몸이 달아서 보냈다. 지금 이렇게 판세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몸값이 되게 올라갔고 중국이 깜짝 놀란 겸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중국 권력서열 3이 좌우러지고 맡고 있는 직책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인데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북한에 가 있죠. 1박 2일인가. 잠깐만요. 한 3일 정도. 11일에서 13일 방문하는 것도 돼 있네요. 오늘 갔겠네요. 중국으로. 자우러지와 북한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최룡회. 북한의 최룡회. 북한의 국회의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 만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추측한 데는 중국이 놀랬다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랬고 상황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하게 고위급 인사를 보냈다. 원래로는 예상 큰 데는 김정은이 중국을 답방을 해야 되는 순서인데 러시아 푸틴을 만났잖아. 연해주에서 작년 9월 달에.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와서 업소를 하고 있다. 업소라기보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놓친 게 있다. 그래서 알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푸틴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을 갈 것 같은데 북한 이야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럴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의 방중을 조율하기 위해서 라프로프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갔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일단 있는 상황만 이야기했겠죠. 러시아는 북한에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북한은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중국도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 늦게나마.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군사무기 우주부터 인프라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북한은.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힌 거예요. 기술 지원하고 다. 군사무기 분야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선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즉 러시아의 지금 한반도 북쪽에서 그건 당연히 한반도 남쪽과 상관이 있는 일이었죠.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겼다. 이게 70주년 5년 전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이 답방을 할 차례라고 봐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위급 인사를 보내서 우리 시진핑하고 회담 한 번 하자.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자. 거기에는 부탁하는 쪽이 급한 거니까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진핑이 다시 북한으로 온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몸값이 올라간다고 제가 넘은 사진이 적은 겁니다. 이게 큰 변화에 있어가지고 중국도 빨리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식은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한테는 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래서 예상보다 방북의 격을 높였다. 넘버3를 갔다. 그냥 통상적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김정은이 왔어야 되는 건데. 다시 중국이 보내는 입장이니까. 살짝 은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상을 깨고 넘버3를 보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 조율 가능성. 이게 같은 뉴스인데 YTN에서 다룰 때. 처음 다룰 때는 이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 기색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봐도 분위기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고. 지시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 봤어요. 같은 해. 짧은 틈을 두고. 그럼 그 뒤에 미국이 없겠습니까. 이겼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오히려 그거를 임사를 채고. 중국이 늦게 지금 숟가락을 올리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 우리 남쪽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23년 9월 23일. 그 당시 아시안게임 중국에서 할 때. 가서 한덕수 총리가 갔는데. 시진핑과 잠깐 면담을 했어요. 그때 여러 나라 개회식에 참여한 대표들. 잠깐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좀 오래 했어요. 27분 면담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방한을 요청했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 다 소문이 났었죠. 연말에. 23년이 가기 전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확인도 안 돼 소문을 벌써 냈어요. 외교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약간 엇갈리면서. 그런데 결과는 뭐였느냐. 시진핑 방한 문제는 중국 발표문에서 빠졌다. 저기 회의록에서. 입면담하고 나서. 우리가 허물만 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외교부하고 국무총리실을 경쟁을 할 만큼. 시진핑을 한국에 모셔오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낸시 펠로시 왔을 때 그녀와의 미팅을 거부하고. 윤석열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당시 박진희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보냈죠. 그래서 곤란한 부분들을 내가 잘 해소해 주겠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힘든 부분들. 반도체 같은 거.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엄청나게 싫어할 만한 소리만 골라서 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게 천공의 영향인지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구애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이 컸던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불손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진핑이 언짢아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방안한다.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중 관계에 어긋나면. 중국의 14억 시장에 접근도 어렵다. 이런 언급까지 뒤에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짢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혼자. 악수하고 사진 하나 찍은 것밖에 없는데. 한국 가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을 봐라. 군사동맹 관계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전에 앞장서서 한국 내부의 반발까지 무릎 쓰면서 원전 오염수까지도 오케이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보고 너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한 번 있었죠. 이런 중국의 시진핑이 몸이 닿아서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 만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을 북한이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대신 시진핑이 다시 북한으로 가겠죠. 그래서 방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외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지금 정치 구도하고 엮이게 되면 지금 외교 분야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연을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국내에서는 보호해 줄 언론이라도 있죠. 행정부 세력이라도 있죠. 해외에 나가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발가벗고 그냥 승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당히 많이 고립되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레인덱화 되는 부분은 물론 엄청나게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에 대해서 더 난폭해질 거라는 예측도 저는 합니다. 거기에 이 외적인 부분까지 합쳐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거 상당한 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윤석열이 이뻤으면 선거 윤석열 정부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미국 정부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공직인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날선 발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합법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여론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소위 북풍 같은 거죠. 그런 행동을 일절 안 했고 오히려 우리가 군에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고정시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꾸며내는 북풍이죠. 이런 걸 강력히 단속한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YTN에서 달았는데 말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북중이 밀착 행보를 했다.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는 맞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최근에 알았다. 푸틴이 방북을 하기 전에 방중을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급하게 행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북중 밀착 행보가 아니죠. 중국의 구애죠. 구애. 밀착이 아니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걸 다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겠죠. 첫날은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정상회담 승사 예부 관심 이러면서 제가 하루 만에 받겠다고 그랬죠. 처음에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한미일이 동맹관계가 튼튼해진다. 라는 전제하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도 합심해서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전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한미일이 동맹체제 구축한 지는 아까 23년도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면박받고 온 그때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진핑도 움직임이 있었어야죠. 우리는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지난 2년간. 그런데 지금 2년 다 지나서 이번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한다. 예상밖의 행동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갑자기 놀란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YTN도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보도 방향을 하루 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중너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중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손해를 나겠다. 그냥 놔두면 나도 끼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방향전환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더수. 그게 훨씬 맞죠. 구애를 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몸값이 올라갔다. 그게 줄을 서야 된다. 이거는 기시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시다가 북한 가서 김재경 만나고 싶다. 즉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에 대한 보도가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3월 25일이죠. 금년 초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좀 긴가민가 되게 중성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번에 환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확인됐다. 순조롭다. 북한의 득이 된다. 이런 느낌이 이번에 들었단 말이에요. 김여정의 말에. 그리고 그의 언급을 보고 앞뒤 상황을 보면 일본은 지난해 한 두 번 정도 사전 미팅이 있었다. 이걸 위해서.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북한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뒤에 미국이 이 상황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렇게 뭐 간절히 원하고 N화도 지금 안 좋고 일본 경제도 너무 힘드니까 좀 해라 라고 미국 일본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절대 안 그렇죠. 일본의 일부 이익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마중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도 이런 행보를 했는데 푸틴도 작년 이미 9월에 김정은을 초빙해서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 분야 특히 무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부터 협력 수준이 확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이미. 자 그들 두 나라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와서 금년에 그게 맞춰질 수 있도록 조율이 되고 있어요. 푸틴의 방북과 기시다의 방북이. 이것은 기시다의 방북 가능성도 높고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 푸틴의 방북과 연계가 돼 있어요. 즉 이거는 그들의 공동 집합은 뭡니까. 교집합은.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고품질, 드레마 노동력,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물류망의 확보,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거. 그럼 투자 바람이 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교집합이. 러시아와 일본이 같이 한다는 것은. 즉 그러면 일본이 항상 걱정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최소한 늦게나마 그 교집합 중에서 그거죠. 아, 여기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북한이 제대로 된 투자체가 되고 그걸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신성장이 되기 위해서 나도 돈을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불려 먹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최소한 이런 판단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무조건 손해다. 일단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확실히 푸틴에 선수를 둔 거예요. 선수를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커져요. 우크로나전 해소하는 거. 가자전쟁 해소하는 게 같이 여기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난중 늦게라도 통보만 해주면 한반도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와서 박수 쳐달라. 너희들 정상들 다 와서 박수 쳐달라. 이러면 길길이 뛰면서 아마 즐거워할 거예요. 우크로나전 끝나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생기잖아요. 영국 같은 데서 눈치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요일 끝나고 영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늦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아키시나 이 말도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의 북한 방문도 현실 가능성이 높겠다. 왜? 그들이 서두르고 있으니까. 실제로 서둘러야 되고. 안그러면 일본이 채가고 미국이 채가고 러시아가 다 채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고립된다. 그 경제권의 파일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옆인데. 이거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그런 전조정상은 바로 이거였죠. 북한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해외하고 교류를. 거기에 감시하는 경제 제재 전문가 패널이 있고 있는데. 그건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14년 만에 갱신에 대해서 거북근을 행사했죠. 그래서 경제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이고. 미국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푸틴이 방북을 앞두고 여태까지 방북과 관련해서 해왔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핵심적인 군사 부분부터 인프라 부분까지 우리는 싹 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유엔이 반대한다 해도 우리는 할 거다. 아니 두 나라 간의 협력을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유엔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한다. 엄청나게 강경한 멘트였어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실현한 거죠. 그 부분을 행사함으로써.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에 당연히 정치, 군사적 파급 효과를 당연히 따져보게 되겠죠. 단기간에 그걸 확 느끼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라프로프가 푸틴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전까지 자기들이 했던 북한과의 의사소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에 대해서는 깊이까지는 이야기 안 했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꼼꼼히 며칠 생각하다 보니까, 큰일 나겠다. 러시아의 주도권을 뺏겼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이 상황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러시아에게만 뺏긴 게 아니고, 미국에도 뺏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큰 실수를 했을 수 있다. 이건 큰 실수다. 중국 입장에서 봤으면. 그렇지만, 덜어내놓고 러시아의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왜? 북한은 북한대로 어떤 나라하고도 수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회담 이야기는 여러 해 있어 왔었던 것이고, 중국도 한반도 비핵가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한반도가 안정돼야 하는데, 한반도가 무조건 전쟁 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다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러시아가 우리 이런 일을 준비했었는데, 너희들도 좋은 기회니까 돈 좀 태워. 이렇게 말을 전해준 데에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중국의 중요한 주변국으로서 당연히 이런 일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와서 우리 동참해줘. 이렇게 말해준 게 감사할 따름 뿐이죠. 푸틴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게 이거죠. 푸틴 연대중국 방문. 이 사전 준비로 라프로프가 갔다는 겁니다. 라프로프는 작년 11월에 이미 갔어요. 북한을 방북준비 차원에서. 그리고 최선희가 금년 1월에 러시아를 다시 방문했고, 푸틴도 봤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다 됐어요. 어떤 틀로서 우리가 할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세부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즉, 정상회담을 했을 때 터뜨릴 것들을. 그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한테 통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과 기시다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미국도 지난 몇 주간 어려웠단 말이에요. 과자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봤겠지만, 지난번에 빅토리아 눌련더, 즉, 네어콘의 핵심 인사가 빠져나갔을 때, 그 인사 하나만 빠져나가고, 다른 네어콘 인사로 채워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이 바뀐 것이 보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네어콘의 주도에서, 이제는 CIA의 주도, 여태까지 CIA 국장이 계속 해오던 이야기를 추인해주고 밀어주는 것 같거든요. CIA 국장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그는 예전에 러시아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푸틴의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게 됐어요. 이런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CIA 국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의 핵심은 뭐냐. 우크라이나 가자는 빨리 손절하고 나와서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간단하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절대 없다. 러시아와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게 아니다. 여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래서 중국의 약점을 일단 러시아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깔려있어요. 그의 주장에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부에 많은 것을 잠재워야 되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게 바이든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그 털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발을 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알아서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전부 다 북한을 와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것인데, 그 뒤에는 당연히 바이든이 있는 거고, 종전선, 평화선은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전 세계에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해도 됐다. 그러면 11월 달에 선거인 걸 봤을 때, 푸틴의 방북, 기시다의 방북, 시진핑의 방북 이런 거는 여름 전에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도 나타나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절대 부족하죠. 지금 압축돼서 엄청난 수준의 정상회담들이, 한반도에서 유사일에 거대한 정상회담들이 북한 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OK가 떨어졌다. 바이든이 기시다한테. 그래서 방북이 급작스럽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반응해서 지금 시진핑도 간다. 왜? 대세의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오더라도. 이제는 빠지면 무조건 손해예요. 이미 손해지만, 빠지면 더 손해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디너키의 눈치를 중국이 챙긴 것이 아닌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진 주사진